여러분! 좋은방 보내요. 잘잘아요. 너무 좋아요. 맨날 듣고싶어요. 자투리가 원래 반말로 해야 잘 나와요. 그러면은? 어색하기 때문에 반말을 해야 잘 나오거든요. 그러면 모닝콜. 모닝콜. 여보세요? 영원아, 일어났나? 밥 먹어야지. 밥 먹고 빨리 갖고 가라. 너무 좋다. 목소리가 좋아서. 바꿔주세요, 여러분. 블루베리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니가가라 하와이랑 똑같아. 니가가라 하와이. 블루베리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블루베리 스무디.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?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진짜 잘 먹어요. 부산사람. 부산사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